공대에 왔습니다. 교도님 만나러 가세요. 좀 어떠세요? 떨려서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넘어가겠습니다. 아침에 일어나세요? 그렇죠. 아침에 일어나죠. 아침에 못 일어나면 점심 때 일어나게 되니까. 언제 일어났어요? 12시 정도요. 일어나면 밝은가요? 아니요. 어두워요. 안마커튼 쳐놓나요? 그럼 괜찮아요. 태양빛을 받으면 세로토님도 나오고 멜라토닌 분비량이 줄어서 정신이 좀 들어요. 어둡게 해놔야지 멜라토닌도 나오고 잠도 잘 오고 네, 그렇죠. 어제도 안될까 보다가 고맙습니다. 근데 끝까지 다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그게 사실은 저희 전략 중입니다. 그래서 이제 방송을 끄고 싶어도 끌 수 있을 만한 이성이 없는 상태라 심실미약 상태라 끝까지 보게 돼요, 다. 생각보다 별로 안 어색하신 저도 많이 뵈갖고 저도 너무 저도 노래를 너무 잘하시잖아요. 칭찬 모두를 들어가면 나는 좋지. 근데 진짜로 실물이 훨씬 훨씬 잘생겼는데 진짜. 익숙한 얼굴을 좀 잘생기게 느끼는 것도 과학이라서 혹시 술은 저는 뭐 잘 먹고 알코올이 살짝 가볍게만 들어가면 알코올이 들어가면 네. 이성적인 판단은 중추가 약간 성능이 떨어져요. 좀 마음이 열리죠. 모든 게 이렇게 과학적으로 생각이 되면 약간 재미있지 않습니까? 재미있죠. 아니 저는 이게 너무 좋은데 약간 피곤하실 것 같다는 생각 피곤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다 재밌어 해. 실제로 피곤한 사람 없어요. 가시죠. 가시죠. 아 근데 홍대를 안 하나 보지가 너무 오래. 아 진짜. 저도 이제 여기 있는데도 네. 거의 못 와. 저의 지금 미션과 컨셉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겠고요. 아 그렇죠. 맞아요. 갑자기 열리고 오셨으니까. 제가 조금 샤이샤이한 면이 있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를 조금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. 그렇진 않은데 필요성을 못 느꼈다 할까? 이게 과학이죠. 일단은 처음 보는 사람들은 나한테 해코질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생존에 분리해요. 처음 만난 사람들은 아는 사람, 아름아름 차근차근 넓혀나가고 영역을 좀 확대하고 그러는 거니까 저는 좋은 거로 과학으로 또 훅 들어올지 케빈 베이컨의 6단계 법칙이라는 케빈 베이컨이라는 분이 유명한 분이잖아요. 케빈 베이컨의 거처가 근데 막 가니까 몇 단계 안에 다 아는 사람인 거죠. 근데 이게 증명이 됐을 거예요. 제가 궤도님을 세 번째 만에 연결이 된 거예요. 어떤 경로죠? 인스타그램을 봤는데 네, 네, 네. 현모 형이 있더라고요. 현모 형을 알고 있는 테니스 선생님이 계세요. 그 선생님한테 연락을 해서 현모 형 연락처를 받고 현모 형이 궤도님 연락처를 주셔서 이렇게 연락이 된 거예요. 제가 그럼 달달한 하이볼을 한 번 달달한 거 주세요. 하이볼도 또 완전 과학이기 때문에 이게 제가 알기로 증기기관차에서 유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이볼이 아, 그래요? 네, 얼음이 동동 뜨잖아요. 이게 증기기관이 이제 물이 꽉 차면 이제 공이 뜨거든요. 네. 그거에서 좀 차관이 되어서 이제 출발할 시간입니다. 이렇게 하면 이제 삐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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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이제 소리가 나는 게 술 두 잔 이 토니 워터 한 잔 좀 많이 이렇게 해서 이제 조합도 그 소리에서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되게 재밌죠? 이 산업혁명을 이끈 증기기관에서부터 시작된 이 하이볼 아무 말이나 하는 겁니다. 알겠습니다. 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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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맛있는데요? 괜찮아요? 시원한데요? 애칭 안 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이제 지금 거의 강의 들으시는 것처럼 편하고 계셔가지고 20대 피디님은 애칭 안 할 거라고 참고로 저희 피디님도 83년생입니다. 그러니까 이게 약간 못 쓸 거는 안 찍는 게 낫잖아요. 솔직히 말하면 안 쓸 거는 안 찍는 게 맞아요. 거기 어떠신 거 같아요? 83 유니버스? 저는 좋은 거 같아요. 네. 왜냐하면 일단은 83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아마 이 유니버스를 좀 가다보시면 더 많은 친구들이 발굴이 될 거 같다. 저는 이 촬영의 마지막을 스티븐이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 그분도 83인가요? 네. 괜찮은데? 과학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. 요리 좋아하세요? 요리는 과학입니다. 만드는 것도 좋아하세요? 아 그럼요 완전 과학이기 때문에 완전 과학이 아니고 약간 과학은 뭐 그런 건 없나요? 사실 약간 과학도 많은데 약간 과학이 되면 약간 약해 보이니까 네 필살기다 이런 요리들이 몇 개 있거든요 이런 특징이 일단 이름이 좀 복잡해야 돼 왜냐면 뭐 필살기가 뭐야? 된장국입니다 약간 물론 굉장히 좋은 요리지만 이름이 좀 심플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코노미야끼를 궤도가 하는 오코노미야끼 에코노미야끼 그거 한번 제가 해드릴게요 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주로다가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약간 요리 유튜버 같기도 하고 오늘은 어떤 음식? 오늘은 오코노미야끼리다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질도 너무 잘해주셔서 딱딱 넣어주셔가지고 이따가 아 다 하신 거잖아요 역시 나는 손질이야 저는 이제 계란을 좀 많이 넣는 스타일이거든요 저도요 계란을 많이 넣으면 우리가 튀김을 볼 때 글루텐이라고 밀가루나 이런 데가 들어가는데 얘네들이 다공질 구조예요 그래갖고 요리를 하고 튀게 되면은 약간의 빈방을 만들었다가 빠져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되게 맛있는 식감을 만들어요 거기서 식감이 생기나요? 네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만드는데 계란을 많이 넣기는데 그게 조금 줄어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계란을 많이 넣으면 약간 고소한 맛이 좀 강해져서 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이렇게 한 입 크기로 넣는 걸 좋아해서 이거 뭐야? 재료가 좋네 여기가 내가 준비했지만 거기다가 저는 재료를 넣고 이제 약간 부침가루랑 이렇게 더물어서 과학 유튜브를 보는 것 중에 제일 많은 게 우주예요 우주가 정말 재밌죠 우주 그렇죠 정리되지 않았다 어느 공간에서 시작했느냐라는 질문인데 시공간이 빅뱅 직후에 탄생합니다 우리가 생각한 시간이나 공간이 없었어 아예 보통 빅뱅은 한 점에서 시작했다 얘기는 한 점에서 시작했다 사실 그 점이라는 개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점도 아닌 걸 한 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점이 없었어 공간 시공간이 없으니까 근데 우주가 딱 빅뱅부터 우주 자체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커지면서 그러면 시공간이 지금 시작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은 우주 밖에는 뭐가 있어요 그러면? 우주가 이제 관측 가능한 우주가 있고 관측 불가능한 우주가 있어요 우리가 우주를 볼 수 있는 거는 빛이 우리한테 오는 거거든요 근데 빛보다 빠르게 되면 얘가 이 관측 불가능한 우주 바깥은 아예 우리한테 안 옵니다 그럼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는 관측 가능한 우주까지 그 바깥은 그 무한하게 팽창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정의할 수 없죠 그것도 모르죠 알 수 없어 영원히 할 수 없어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혹시 노래하는 거 또 좋아하세요? 노래를 너무 좋아하는데 타고난 겁니다 노래 완전 과학이죠 어떤 음에 최적합화된 성대의 모양 생경막의 모양 어 그게 있죠 있죠 실제로 성대나 턱의 모양이 비슷한 사람들이 음색이나 음정 뭐 이런 거 다 비슷할 수 있어요 그죠 네 얼굴 닮은 사람이 성대모사도 잘해요 얼굴이 형태가 비슷하잖아요 이 목소리가 되게 비슷해요 맞아요 업무할 때 와 둘 다 노래 잘하게 생겼다 아 보자마자 아 그런 거 있어 그런 거 있어 혹은 아 쟤 노래 잘해야겠다 징장감 있게 이미 탑가수 보면은 이제 일반적인 밀가루 전문 비율보다 제로 비율이 높죠 이게 제가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왜 이거 잘하시는지 복구를 흘렸기를 왜 잘하세요? 약간 제가 MG들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MD분들이 이렇게 많이 계신데 아 근데 제가 일단 83년생이라는 걸 또 듣자마자 감독님 제발 이리로 오셔야 돼요 맛있겠지 않습니까 이거? 이게 이제 구워야 됩니다 굽는다? 굽는 게 또 이제 과학이죠 이게 마이아르 반응을 일으켜야 돼요 네 뭔 반응이요? 마이아르 반응 프랑스의 화학자가 발견한 반응인데 고온에서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아주 고온에 들어가면 얘네들이 입자가 잘 많이 쪼개져서 자기들끼리 결합을 합니다 이제 뭐 멜라노이딘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결과물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카라멜라 반응이라고 주로 당 쪽에서 일어나는 건데 이게 결합이 되면 약간 갈색빛이 나는 아주 맛있는 형태가 돼요 아니 이게 제가 교수님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저기 거기에 있는 스태프들의 표정이 잡히잖아요 표정이 다 신기해하는 거 같아요 저거는 제가 볼 때 지금 아직 괜찮은 거예요 제가 최근에 전참시를 촬영했는데 한 14시간 정도 되니까 사람이 좀 아파요 이제 이 정도는 괜찮죠? 이 정도는 뭐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앞치마 같은 건 없나요 혹시? 거의 턱받이 수준이 좋거든요 턱받이 수준을 해야지 않드요 저도 잘 흘려요 저도 식당 가서 턱받이 해요 거의 저도 해요 앞치마 약간 올려서 나이 들면 팔삶이 그런 거 같아요 로스가 많아 하하하하 이거를 이렇게 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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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위로 일단 하하하하 이거는 거의 수영복 아니에요? 하하하하 아 이건 안 됐다 이미지가 있어서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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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손인 것처럼 인서트를 이렇게 따주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근데 근육도 또 있으셔요 하하하하 제일 중요한 게 재료를 다 써야 돼요 남김없이 비주얼이 막 그렇게 훌륭할 거 같아요 비주얼은 쉽지 마세요 아 그래요? 어차피 몸에 들어가면 다 탄산화물, 단백질, 지방이에요 탄지단만 생각해 탄지단 하하하하 이런 거를 잘 모아야 돼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로스, 로스를 빌려야 돼요 하하하하 후라이 핀을 하다 보니까 하하하하 이거 처음에 막 기름을 쫙 이렇게 해서 예쁘지 않습니까? 제가 하면 더 잘할 거 같아서 안 하는 게 나을 거 같아요 하하하하 그렇게 보면 보고 한 번 아직은 아직 안 돼요 마이아가 안 됐어 하하하하 조금 또 기다리고 그때 또 재료 투입 하하하하 로스가 없게 가정에서는 이게 이게 환경을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진짜 세게 하긴 하는데 근데 세게 하면 아내가 잘 안 익지 않나요?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세게 한 다음에 전자레인지 전을 하하하하 그게 진짜 합리적이에요 아아 이거 하고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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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올라가죠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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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올라가죠 가스 오브 씨 가스 오브 씨 올라가죠 핵심 핵심 이거 계속 기억이 안 나고 하하하하 여기 소스 뿌리고 가스 오브 씨 딱 올리는 게 기가 막히죠 한 번 드셔볼까? 된 것 같은 느낌이 하하하하 아우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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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복구노미야끼를 잘 할 수 있는 거야? 잘 못 하는 거 같아요 하하하하하하 제 손인 것처럼 인서트도 이렇게 다요 와 아우 우와 오 그릴쌍한데? 마요네즈많이 뿌려야 해 이게 오코노미야끼의 핵심이다 저럴가지고 뿌리 있었네 하하하하하하 마요네즈가 최고야 어우 맛있겠다 대박 오케 오케이 게도님이 맞으신 게코노미야끼 딱 배고픈 시간이어서 추억의 맛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맛이긴 해요 추억? 어떠셨어요? 아 행복합니다 친구를 만나서 맛있는 것도 해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동갑이라는 거 자체가 시작부터 약간 인연의 끈을 만들어주잖아요 뭔가 편해지고 그런 게 되게 좋은 거 같아요 저는 사실 진짜 많이 걱정을 하긴 했어요 어색하고 막 그런 게 너무 많이 담겨서 갈까봐 교도님이랑 하고 나서 뭔가 다음 콘텐츠까지 좀 더 자신감이 생기는 너무 재밌어요 슈퍼 같아요 거의 과학이라고 봐야지 완전 과학이죠 제 번호 모르시죠? 아 저장했습니다 아 그래요? 네 이현 가수 이현 가수 혹시 제 번호 저장하셨나요? 아 저 있죠 이렇게 아 저장은 안 했구나 아직 아 저장은 안 하셨어요 나는 해놨는데 이현 가수 궤도 과학 궤도 과학 궤도 과학 자그만한 선물을 좀 준비했습니다 오 뭐야 오 오시네요 약간 학교 느낌의 과잠인데 과잠? 네 한번 펼쳐볼게 와 이게 83 유니버스 궤도 오 괜찮은데? 나중에 이거 입고 나오셔야 돼요 여기 올 때 오 이거 입어볼게요 아 예쁜 거 같은데요? 그리고 마지막에 그러면 옛날 감성으로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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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돌아서 하나 둘 셋 다음에 진짜 우리 말 놓고 하는 걸로 네 지금 놓으면 안 될까요? 그래 그래 현아 다음에 보자 그래 그래 도야 오케이 한잔 하자 이거 갖고 와야 돼 아 이거 갖고 와야 돼? 갖고 와야 돼 이제 맡긴 놈 안 돼? 어? 어떻게 졌지? 뭐야? 무한도전이야? 현이 콤보 이렇게 스케줄 크나? 남순이 형? 태원이 형 동생 이현이라고 합니다 너가 이제 아직 솔로잖아 포감이 있죠 여섯 단계 거쳐서 혹시 연락처를 알아야 되는 미션이에요 오케이 수다지 20년 된 거 같아 연락처 좀 남겨주세요 어? 나? 번호 모르는데 20년 알았다고 했어요 답답하네 지금 둘 다 불편해요 지금 둘 다 불편해요 지금 다시 드릴게요 다시 드릴게요 뱉거든요 투명 21 감사합니다.